시집가미한 너희라고 진정생각 만나시며 쌀쌀맞겠단 청하며 잘 살거라 하던 엄마 부엌 찬 저 너머로 남풍 따라 흘러가는 조각구름 끝머리에 웃고 있는 우리 엄마 어쩌나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어쩌나 떠올리면 목매이는 이 세상 나는 한마중에 가장 좋은 진정한 말 진정한 말 안답시고 고추마늘 무댕자 이 보따리 저 보따리 다리바리 이곳이고 그 말은 누가 몰라 그 속을 누가 몰라 내 지중지 키운 내 딸 아껴달라 그 말이지 어쩌나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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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올리면 목매이는 이 세상 엄마 중에 제일 예쁜 진정한 말 진정한 말 엄마 중에 가장 큰 진정한 말 진정한 말 내 지중지关고 그 말이지 한글자막 by 한효정